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아홉 번째 성결의 영으로 부활한 자들의 삶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 4절을 중심으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어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 어구의 해석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이냐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카타라는 전치사를 몸몳의 의해서로 번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동질성의 전치사로 이해할 것이냐 등등 여러가지 논란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3절과 4절을 공부한 그 방식대로 3절과 4절을 대구로 보게 되면 그 논란은 아주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우리는 3절에 육신으로는 이라는 카타사르카라는 그 단어가 창세기 6장에서부터 출발된 죽어야 할 옛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죠 그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거였는데 그 육신이라는 것의 정체가 다윗의 혈통이었죠 힘을 가진 막강한 인물 그리고 그가 중심이 된 이 세상의 파라다이스의 회복 그것이 바로 다윗 왕과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열망하던 이스라엘의 민속 메시아 사상이었잖아요 그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 의해서 살해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을 열망하는 이 땅 왕들의 혈통은 반드시 멸해져야 하는 거고 이 땅 왕들의 혈통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옛사람 그리고 그 자리를 진짜 하늘의 다윗인 예수님과 그의 혈통들이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잖아요 따라서 3절의 카타사르카에서의 카타라는 전치사는 동질성의 전치사가 맞죠 육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육신과 다윗 왕의 혈통이 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전치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육신으로는 에서의 그 육신이 예수님이 입고 오신 죽어야 할 육신이라면 성결의 영으로는 에서의 그 성결의 영은 무엇이겠어요 육신과 대조되는 것이겠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게 성결의 영이에요 거기에서 성결의 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는 하규 신혜라는 단어인데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그 단어는 거룩 성결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단어와 푸뉴마 영 숨 호흡이라고 했죠 푸뉴마라는 그 단어가 붙어서 거룩함의 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카타라는 전치사는 앞에 그 대꾸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사성과 동질성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인 거란 말이에요 그 거룩이라는 영 거룩의 본체이신 영이 무엇과 동질성을 가지는가 하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동질성을 갖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카타라는 전치사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성결의 영은 성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울러 인정되셨다라는 그 단어는 호리스텐토스라는 단어인데 선포하다 라는 단어예요 호리조의 그 부정과고 수동태거든요 그 단어도 직역을 하면 선포되어졌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억울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거룩의 본체이신 영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됐다 확증이 되었다 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살아남 그 부활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이고 그 살아나심의 사건이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성결의 영이라는 어구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셨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살아나셨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육신을 품어 안고 대표가 되고 대신이 되어 죽은 거고 그게 3절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거룩의 본체로서의 하나님 되심이 입증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죽어 없어져야 할 것과 부활하여 살아나야 할 것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나야 되고 이 땅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바로 하나님처럼 된 하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죄성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대조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바울이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인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복음이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 되는 건가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왕의 추구 그 용사됨의 그 추구를 품에 안으시고 죽은 것이어서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모든 성도들의 그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첫 열매 아파르게는 수확물 전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후에 거둘 결실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사람들의 첫 열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도래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전조요 근원인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보편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언젠가 여러분 부활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기쁘세요? 진짜? 중요한 건 바블이 그걸 복음이라고 부른다는 건데 도대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 돼야 되는가? 한번 보잔 말이에요 성경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영적 언약의 성취를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가시적인 샘 몸으로서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부르죠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 둘은 사실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개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예요 가시적인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이제 예수님이 제림하시면 우리가 다 부활하잖아요 그게 둘째 부활이거든요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첫째 부활의 삶으로 그 둘째 부활의 필연적 도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연관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첫째 부활을 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기쁘지 않으면 둘째 부활이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만상 다 찌푸리고 그냥 어깨에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살면서 나는 부활을 기다려요 이건 거짓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첫째 부활이 첫째 부활의 이 삶이 왜 여러분에게 기뻐야 되는지를 꼭 배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할 부분이 바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지상적 삶에 관한 부분이에요 어? 그냥 살려고 그러지 않았나?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 게시록이에요 요한 게시록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천상의 완료된 교회와 지상의 그 가시적 교회를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천상의 완료된 교회가 이 지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관한 교과서 같은 책이 요한 게시록이죠 잘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게시록 20장을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 천년이라는 단어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각기 이 무천년설이라는 각기 다른 종말론의 해석을 낳게 된 단초죠 천년이란 말은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수많은 종말론들이 이렇게 나온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의 천년은 단순히 어떤 제한된 기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술적 숫자로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서의 천이라는 숫자는 항상 온전함과 완료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등장해요 그 숫자는 완전한 통치를 상징하는 10이라는 숫자와 하나님의 수인 3이 곱해진 거예요 통치의 수 10과 하나님의 수인 3이 결부된 거란 말이에요 10이 3번 곱해진 거란 말입니다 게시록 17장에 10불과 10왕 등이 통치, 왕적 통치를 가리키는 10이라는 숫자의 용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개의 뿔, 10개의 왕이 아니에요 그거는 온전한 왕적 통치를 가리키는 거였단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러한 용례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내 말을 잘 듣는 자는 천대까지 축복해 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서의 그 천대는 딱 천대까지만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 말을 잘 들은 사람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잘 들었다고 하지라도 그의 후손이 천대까지 복받는 거 보셨어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서의 그 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의 완전함과 완료성 그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게시록 20장의 진술은 바로 그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왕으로 다스리고 성도도 살아나서 왕노릇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지금 왕노릇 타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왕노릇 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차 설명해 드렸어요 요한복음 때도 설명해 드렸고 요한게시옥 때도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왕노릇은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부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왕노릇이 시행이 되는 그 시점이 어디인지가 요한게시록 5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가보세요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대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여 각 족속과 방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사무셨더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더라 이게 시제상 전부 한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천년의 시점이 어디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가 천년의 시점이란 말입니다 왕노릇하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의 왕으로 입성하셨잖아요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셨잖아요 왕노릇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그때부터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천년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도가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 천년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기간이 아닌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상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생이라는 삶의 상태 천년보다 더 나은 어떤 삶의 상태를 천년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들이 사망의 올무에 갇혀버린 상태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러예요 몇 살? 969살 31년만 더 살았으면 천년 산 거죠 그런데 왜 31년 더 살려서 천년 채우지 제일 오래 산 사람의 수명이 969에서 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족보였습니다 전부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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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는 거예요 900 몇 살까지 전부 살았는데 그거 오래 산 게 아니라 그거 죽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드셀러가 969살을 살고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딱 표기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명이 쭉 내려가요 그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가리키는 그 천년이라는 그 상태 영생의 상태 그 영생을 살게 될 성도와 대조되는 육신으로서의 인간들의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의 인간들의 수명의 한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이라는 영생의 상태를 살게 되는 거고 천년 기간 동안이 아니에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꽝이에요 그 상태를 살게 되는 거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살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영생을 살고 있는 건데 그 영생의 상태를 성경이 천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왕노릇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천년을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 천년이 미래의 어느 날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료가 돼서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의 시간적 순서로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한다고 하는 이들이 다 이 모양으로 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들이 다 죽는다 그래요 제가 이번 수요일날 사사기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해드릴 텐데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왕노릇하는 이들이 다 죽는데요 게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제 여러분은 천년이 어느 기간인지 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이 땅에서 목베임을 당하여 죽는 자들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천년을 살고 있는데 성경은 이 천년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목베임을 당하여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목베임을 받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도끼라는 단어 펠레퀴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 펠레퀴조의 완료수동태 분사예요 완료 분사 그러니까 계속되는 진행형이에요 여러분은 계속되는 진행형으로 죽는데 그게 완료라는 건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계속해서 죽는 그들이 살아서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느 정도로 죽냐면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같았어요 도끼로 목을 댕강 잘려 죽는 죽음이에요 가장 처참하게 죽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고대 당시에요 고대 시대 때 그런데 이게 성도의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는 그 단어는 부정과거 시제거든요 어느 한순간에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영단번에 언제 삽니까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제사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다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서 왕노릇을 하는데 그때부터 천년을 살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천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 전체가 뭐냐면 반드시 완료예요 반드시 계속하여 목베임을 도끼로 목베임을 당하는 삶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음이란 말입니다 도끼로 맨날 맞아서 목이 떨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온다는데 그게 어떻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게시록 6장 9절 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 있어 큰 소리를 불러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될 때까지 천상에 있는 이미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천상에는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땅에 있는 것들의 죽음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걸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지금 두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땅에 누가 내려와 있냐면 그 기도하는 자들이 육신을 잃고 내려가 있다니까요 그게 가시적 교회고 천상의 교회는 완료된 묵시 속에서의 나란 말이에요 그게 묵시, 히브리의 묵시문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예요 묵시와 이 역사를 잘 구별하여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소설책 읽듯이 동화책 읽듯이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여기에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조르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 증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복수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왔는데도 억울해서 못 참겠어요 저것들을 아주 갈아마셔야 내가 여기서 그나마 편안하게 살 테니까 빨리 죽여주세요 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다가 하나님은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조금 이따 다 죽여버릴 거니까 기다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겠냐고요 이게 아니 수대반이라는 사람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죽었는데 천상에 완료되어 있는 교회가 전부 합심하여 저것들 빨리 죽여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겠냐고요 이게 세대주의 해석의 맹점인 거예요 성경을 그냥 문자대로만 보는 거 그들의 영혼이 재단 아래에 있다고 해요 그들의 영혼이 재단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레위기 4장 7절 이하의 말씀이 형상화되어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받쳐질 재물의 피가 번재단 아래에 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재물이 되어서 번재단 아래에 피를 뿌린 자들이라는 말인데 성경은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 죽임당함이라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바로 그 앞에 나와요 누구에게 쓰였는지 보세요 게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노들 사이의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죽임을 당하신 분은 누구? 어린 양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의 왕이셨잖아요 바로 그 왕의 죽음이 그대로 성도들에게서 실제화되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이 하늘 왕의 삶과 똑같은 삶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을 하게 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난 삶 즉 영생을 살게 되고 그 삶이 천년의 삶이며 그 천년의 삶은 성도들의 죽임당함으로 점철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을 죽이는 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 세상 원수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임당함의 실행 주체가 누구였어요 표면적으로는 바리세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죽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죽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살려 때문에 왜 죽여요 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천년을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영역 속에서 죽여가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왕노릇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이 영생을 사는 일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삶이 어떠하며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밑부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 여기서 집이라고 번역된 단어 오이코스는 하우스라기보다는 하우스홀드 가족 하나님의 가족 4등의 16장에 보면 빌리포 감옥 간수가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거기서 집이 오이코스에요 하우스홀드 너와 네 가족 천국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주 예수를 믿게 되면 네가 하나님이 택한 천국 백성 천국 가족의 구원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식구 전부 구원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집 집은 하우스홀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천국 가족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먼저 심판받고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받는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디모델 전서에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디모델 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며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분명해졌죠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심판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요 왜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잘 보시면요 베드로가 바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하고는 바로 뒤에서 우리라고 말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구원받은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 왜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심판을 하고 들어오시냔 말이에요 왜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심판받았다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심판받았다며 왜 심판을 하고 들어오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여러분 18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다 그러죠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그 말은 의인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 고난 시험을 통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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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통과하게 된다라는 뜻에서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라고 쓴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얼마나 힘이든지 겨우 겨우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나 그 역사 속에서의 심판의 과정을 통과해 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이겨라 끝까지 참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참으면 이만큼 성숙되고 두 번 참으면 이만큼 성숙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아야 하고 끝까지 이겨야 할 일이 성도의 삶에 닥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에서 그러한 힘겨운 죽임당함의 삶 심판의 삶을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먼저 말라기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묻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강림으로 임할 종말적 심판을 주제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게 말라기입니다 그 종말적 심판 때에 풀묻불이 떨어진다 그래요 지금 풀묻불이 떨어져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전부 다 불살라 없애버린다는 것 그런데 그 불이 의인에게도 가서 닿게 돼요 그런데 그 의인에게 그 불이 가서 닿게 되면 그들이 치료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치료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주 달콤한 치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병을 치료받을 때는 아플 때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화상을 당한 사람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생사를 깎아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5절을 보면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 그러면 그 불의 심판을 갖고 오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라기에 그 불 심판을 갖고 온 그 존재 바로 앞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 심판을 갖고 온 분이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심판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치료하는 광선인데 아프다 말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들을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물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누가 보면 12장 49절을 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분이 예수라는 게 확실해졌죠 그런데 그 심판은 한 무리는 완전히 멸망으로 몰아넣는 심판인과 동시에 한 무리에게는 금과 은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더러운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금은 어떻게 연단하죠? 계속 용광로에 떼죠 그래서 불순물이 나오면 싹 걷어내고 또 떼고 또 떼고 이게 연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자들의 심판은 묵실 속에서 결정이 이제 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누구는 유기 누구는 구원 결정이 났죠 이게 멸망이에요 묵실 속에서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그 불심판을 경험하고 간단 말이에요 물론 최후의 그 불심판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은 아니지만 왜 그 심판이 이 땅에 임해야 하며 그 심판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맛을 보고 가게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 속에서 심판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묵실 속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들이 되는 거고 이 역사 속에서 심판의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연단의 심판을 통과하여 결국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오이코스 가족들에게 먼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역사 속에서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먼저 임한다라는 건 그렇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고난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대답 안 하셔 차가 대답하기가 뭐 하셔 진짜 오면 어떡해 복이란 말입니다 아니 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뭐하고 필연적인 거예요 그건요 스가래서 13장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저라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지 1을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오 그들은 말하기를 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목자를 치라 그래요 목자 내 짝인 목자를 치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짝이 누구예요 예수를 쳐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그러죠 요한복음에서도 그걸 그대로 인용해다 쓰잖아요 요거를 스가래서를 흩어지는데 3분의 2는 대다수는 멸절이에요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1이 남는데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불을 부어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그리고 연단을 시켜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연단의 불을 통과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확실한 거죠 나머지는 죽은 채로 놔두는 거예요 그냥 맘대로 살다가 가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1은 하나님이 불에 반드시 던진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런데 여러분이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떠세요? 사실이죠? 베드로 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요즘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읽는 그런 구절들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을 살게 되고 그 천년의 영생은 곧 죽임당함, 고난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공식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죽임당함의 삶은 다윗의 혈통인 옛사람의 죽임당함인 거고 3절이죠 오늘 본문 3절 그것이 죽는 게 바로 축복이기에 성경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성도의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된 소식, 굿 뉴스 뭐예요? 하나님이 나 죽이신데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은 반드시 죽임당함 즉 연단의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가 창세계에 나오는 애녹이에요 해볼까요? 고장 24절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애녹이라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애녹이 애녹이 몇 살에 죽었어요? 365살에 죽었습니다 부두셀라 몇 살? 969살 3분의 1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래도 일찍 하나님께 가는 게 축복이지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일찍 죽여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죽음만 통과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을 갖고 애녹을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애녹에게 수많은 자식들이 있었고 와이프가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을 그냥 놔두고 다른 가장의 3분의 1밖에 못 살고 간 그 가장 그 가장이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죽었는데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365세까지 애녹이 건강하게 살다 갔다는 그런 이야기 있어요? 365살까지 그냥 골골골골골골 하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갔으면 그냥 단지 죽음이라는 문만 통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일인가요? 그게? 여러분도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간다면서요 그런데 그 사망이라는 문을 통과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애녹의 이야기는 니네 하나님 말 잘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그냥 데리고 올라간다 이거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먼저 끊어내야 할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 끊어내는 것입니다 일 끊어내는 거예요 일찍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와 그럼 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가자는 대로 끌려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의 삶이다를 보여주는 게 애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꾸 부러워해요 여러분이 그리로 갈 거라니까요 그리고 애녹이 이 땅에서 손해본 것들을 여러분이 죽음으로 손해보고 가는 거예요 검으로 오신 하나님이 그 관계들을 끊어내고 그 가진 세상의 힘들에 대한 관심을 끊어내고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당신 나라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애녹이에요 그래서 시작이에요 반면에 뱀의 우선 가인의 라인의 시작이 누구예요? 애녹이에요 역시 가인의 첫째 아들 이름 애녹이잖아요 창세기 4장 16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가하였더니 아내와 동치만이 그가 잉태하여 애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애녹이라 하였더라 저주의 땅인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가인이 가장 먼저 한 게 애녹이라는 아들 낳고 성 쌓은 거예요 이게 뱀의 후손들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라인의 시작은 여인의 후손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거 다 끊어내고 이제 와 그러면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힘으로 가지고 있던 걸 전부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라인의 시작인데 여기는 당신과 나와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나 보호할 거고 이 세상의 힘으로 내가 더 잘 살 거야 가인의 후손들의 그 이름을 보면요 아름다운 자 강한 자 좋은 이름은 다 들어가 있어요 가인의 딸 이름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란 뜻이에요 좋은 건 거기 다 있어요 과학, 문명, 농사, 경제 모든 거에 아버지가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게 뱀의 후손들의 삶이라니까요 승승장구해요 똥똥거리며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의 라인의 시작은 남들의 3분의 1의 수명도 안 살았는데 야 이제 그만 와 세상과 관계없이 살아야 돼 너는 끌고 올라간다니까요 끌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라인 여인의 후손의 라인이 이 세상에서 고작 한 거라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셋의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노스죠 그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의 4장 26절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딴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조금 아까 스가려서 봤죠 왜 하나님이 남은 자들 위에 불을 쏟아 부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라고요 내 백성이 내 이름 부르라고 나는 그들 위에 불을 부을 거야 그러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라인 여인의 후손의 라인은 이 세상에서 무슨 문명 과학 경제 이런 데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걸 힘삼아서 자기의 가치를 자랑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버린 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육적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기의 육의 이름을 담고 있는 그가 죽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태어난 우리를 이 땅에서 죽여가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린 자신의 옛사람의 죽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화하여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계속 죽어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변개될 수 없는 이미 일어난 묵시 속의 그 일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죽음의 경험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묵시 속에서 이미 일어난 일은 이 땅에서 취소되거나 변개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묵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었다니까요 그것이 실제화 되어 나타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서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대에서 거기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구원의 현실을 몸소 이 땅에서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애식에서 9장 5절 보세요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궁유를 베풀지도 말고 처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와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6절을 보면 심판이 시작되는 장소가 성소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있는 히브리오 바이트 파님도 하나님의 임제의 집 하나님의 임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파님은 하나님의 임제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제 앞에 가족 누구요? 예수 내 아들부터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시작하신 그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안 겪고 조금 남겨둬서 우리가 그걸 겪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바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바이트 파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아들 그에게부터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 자체가 아!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그렇게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오늘의 교회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겪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왜 가장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가족이신 예수가 우리의 죄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떨어져야 할 심판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 사륵스 죽어야 할 그 사륵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왕이 되어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자아실현과 자아확립과 자아확장의 죄성 즉 다윗의 혈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그걸 죽여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용사, 유명한 자, 거인, 내필임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대상이었잖아요 우리의 몸에 그게 여전히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서 야, 이거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구나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고난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굴에서, 사자굴에서, 토굴에서, 암혈에서 찬성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한 유괴신판을 불세례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조금 아까 봤죠 우리가 누가 보면 12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건 말라기에서 심판의 주가 갖고 오는 심판의 도구예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근데 그 밑에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지금 불을 갖고 심판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 불을 가장 처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세례다 그게 답답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세례가 뭔지 보세요? 마가공 10장 38절 예수께서 가르쳐야 돼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뭐예요? 십자가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동일하게 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너희들 스스로는 못 지지만 내가 지게 만들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프고 괴롭고 울적하고 외롭고 그런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그런데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그 믿음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내게 기쁨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의 여러분의 삶에 감지되는 건 외롭고 아프고 힘들다니까요 왜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기쁘지가 않아? 기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기쁩니까? 미친놈이지 소망을 바라볼 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에 영을 대적하는 육신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심판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 예수께서 먼저 받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세몸으로 부활을 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완료가 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포해 버린 거예요 누가 복음 3장 16줄 보세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네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떨어질 모든 세례 불심판을 도말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그걸 통과해야 된다고요? 성도는 그의 인생 속에서 왜 성결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서지 않았다면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끝이 나게 될 것이었는지 그러한 자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도저히 살아날 수 없고 살아나서도 안 되는 이런 존재를 어떠한 능력으로 살려내신 것인지에 관해서 몸으로 배우고 말씀으로 배우는 신앙생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그분의 속성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모르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 과정이 바로 나에 대한 신뢰와 집착을 놓아가게 되는 불시험의 장인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죽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죽어갈 때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린 나의 옛사람을 주관적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 진짜 죽네 나는 하나님이어서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진짜 죽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만 나 하나님 아니네 나 죽네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건 성도밖에 없어요 그걸 치부드려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렇게 나라는 존재의 이미 죽었음 없음의 자리로 돌아갔음 이걸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새 생명이 그 옛사람의 부패한 시신을 뚫고 조금씩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변화라고 하고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배제된 변화와 성숙 묵시 속에서 완료가 된 창세전 언약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어서 경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 호소 4장 10절로 가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언제? 항상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몸에 계속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 자체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둘 다 현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둘 다 현재예요 내가 죽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있는데 내 인생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방법으로 죽냐면 고난을 통하여 죽는다니까요 시험을 통하여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 어려워 징징대고 있을 때 그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참아내고 야 봐라 나는 이렇게 참는다 이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데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래 네가 그렇게 죽어야 내 아들의 생명이 네 안에 들어가 있는 내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야라고 봐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계속 죽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은 1차적으로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십자가 사건의 실제화인 것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예수와 연합된 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누구이시며 예수가 세상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으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울 그릇과 같은 역할로 또 죽기도 해요 이래저래 죽어요 아 내 옛사람은 이래서 죽어야 되는구나를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서 죽는데 또 다른 건 예수가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연구 없이 이렇게 죽으신 거구나 그 예수를 죽인 원인이 바로 나였구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무 연구 없이 예수의 삶에 나타난 십자가가 내 삶에 아무 연구 없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15장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제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구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신 중이에요 성도가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건 예수님이 세상에게 아무 연구 없이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응하게 하려 너희들의 삶에 응하게 하려고 너희들의 삶에 그 미움이라는 권한을 준 거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담아내는 그냥 그릇으로 또 권한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게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하늘의 불심판에 의해서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영적 현실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며 이 세상에서 조금씩 눈을 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존스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권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권한을 받으면 쪽팔려 해요 부끄러워 한다니까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까 봐 내가 하나님을 받아서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다고 그럴까 봐 감춰요 장사가 안 돼도 무조건 잘 된대 나중에 가보면 망했어 무슨 자존심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권한을 받으면 오히려 영광을 돌리라 그러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런데 무슨 자존심을 그렇게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쇼를 합니까 마치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복만 주는 그런 사람인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이런 말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 베드로존스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대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감당할 만한 시험 누구나 다 겪는 시험이란 뜻이에요 그거는 보세요 동일한 고난 누구나 다 겪는 시험 누구나 다 동일한 분량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고린도우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폐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드다 뭘로 후폐해요? 고난으로 후폐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여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미니라 그러니까 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6장의 그 재단 아래의 영혼들 즉 묵시의 영역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완성된 자로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원이 어떤 신원이겠어요? 나를 죽인 자들에게 복수해 주세요 그거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나잖아요 그들은 평생 나와 싸우고 간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죄와 싸우다 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총합 이 세상 권세에 맞아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원은 바로 나에 대한 신원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완료된 나가 이 역사 속에서 여전히 옛사람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죽이라고 아직도 너무 많이 살았으니까 더 죽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죄 속에서 얼마나 더 나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허무하게 살아야 되느냐 빨리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 네 동무들이 다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어 그들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야 다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빨리 이 죄된 육신 좀 죽여주세요 저의 옛 자아 좀 더 죽여주세요 라는 열망이 그런 신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하죠 그리고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열심과 노력과 추구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지향점이 정해지고 우리의 삶의 한 방향으로의 지향성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요 내 안에 몸은 물론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지향점이 생기게 되고 그리로 향하는 지향성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내 삶이 삐뚤빼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한 방향으로의 지향성이 생기게 된다니까요 실패할 때 아프고 성경이었을 때 기쁘고 하는 지향성이 생긴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냥 막 못 살게 돼요 제 말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옛사람의 죽음을 성취해내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이미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완료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은 그 영적 현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그 일이 실제화되기를 아예 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 일이 실제화되기를 자연스럽게 열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유 이 몸뚱아리로 그냥 천년만년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은혜를 알고 이건 죽어야 되는 거구나를 아는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 재단 안에 그 재단 안에 영혼들처럼 하나님 이것 좀 빨리 죽여주세요 목숨을 끊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옛사 좀 빨리 죽여주세요 라는 열망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노력하게 됩니다 왜 안 해요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어떻게 노력을 안 합니까 어떻게 열심을 안 부려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열심 안에 들어있는 자의 필연적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불가능함과 무력함과 추악함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그전과 똑같이 삽니까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그전과 똑같은 삶을 추구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이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흔들리는 흔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이야기하면 이 흔적조차도 없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때와 지금의 여러분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전혀 변함이 없나요? 여러분은 변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했고 세계관이 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변화와 성숙이라는 게 성도의 삶에 분명히 있어요 예전 같으면 당장이라도 목을 매달아야 할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시시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없으세요? 심지어 질병이나 죽음을 생각할 때도 예전처럼 그 앞에서 호들갑을 떨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작은 사고에도 벌벌껄던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어요 죽음 그까짓 게 뭐가 두렵습니까? 문만 열면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변했단 말입니다 예전엔 절대 참을 수 없었던 그런 타인의 해코지나 모함 등에 대해서 전혀 흥분하지 않고 힘들어하게 지나칠 수 있는 실력이 생겼다니까요 옛날 같았으면 찾아가서 죽였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되어서 그냥 심들어하게 여겨져요 나한테 분명 변했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힘과 가치를 쟁취하고 소유하고 축적하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지금은 뭔가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내 관점을 관심을 바꾸고 있는 나를 언제 나를 문득문득 발견하잖아요 분명 어떤 변화와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 성숙은 없다더니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근거로 하여 다가 이루어내는 성취되는 성숙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포기되고 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오는 예수의 열심은 분명히 변화와 성숙으로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비워지는 삶에 대한 열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러한 비움에 대한 추구와 선한 삶에 대한 열심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은혜가 모든 것을 다 덮으니까 그냥 살라라고 초를 쳐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냥 막 살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꿈틀거려서 여러분을 아래로 아래로 밀고 내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목사는 계속 그냥 사세요 막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못 사는 여러분을 분명히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서 격발이 된 진짜 성도의 열심인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가난해도 극한의 가난해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도에 지난 헌금 연보를 한 게 연극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라는 게 이게 연극이었을까요? 그 연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투옥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산촌을 누볐던 하나님의 사도들의 그 열심이 정말 외식이었겠어요?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담대함이 쇼였겠습니까? 분명 성도에게는 변화와 성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피눈물 나는 고민과 열심과 노력이 성도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나라는 존재의 가치 격상이나 영광 챙기기나 자아 확립이나 자아 확보 자아 성취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작해내는 오늘날 성도라 자처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제가 지난 1년간 인간들의 행위를 그렇게 두들겨 팼던 것입니다 목적을 갖고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년 전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앉아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앞으로 얼마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아마 많이들 혼란스러워 할 겁니다 왜?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교회거든요 그러나 제가 설교자로서 목적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 대반전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반전이 오늘입니다 지난 1년간 제가 다소 과격하다 싶을 만치 인본주의적 성화론에 대해서 메스를 대어서 도려내는 설교를 했습니다 많이들 아프셨을 겁니다 아프라고 한 거니까 할 수만 있으면 더 잔인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인간성이 그렇게 잔인하지 못해서 그걸 장로님들이 1년 동안 묵묵히 봐준 거예요 옆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그런 결심을 했던 이유가 이러합니다 초창기에 서문화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빠져있는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를 깨기 위해서 여느 개혁주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말씀의 중요성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여 제가 설교를 했어요 신비주의 기복주의 그딴 것 쫓아다니지 말고 말씀에 전념하고 삶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정말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고 올바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서문화 교회가 풍성한 말씀과 삶을 갖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기도 하고 경호리 여기기도 하며 무례하기까지 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성경을 가장 열심히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서 있었고 착하게 살자고 떠벌리며 다니던 사람들이 편당을 가려고 하는 것을 봤어요 서문화 교회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건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과 열심히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겸손의 자리, 특글의 자리로 인도한 게 아니라 교회가 교만과 위선의 자리로 밀어 올리는 경향이 없지 않더라는 것을 제가 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보다 더 위험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와 위상과 만족을 챙기기 위한 가짜 열심과 가짜 업적과 가짜 섬김과 가짜 착함을 쳐내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 저는 성화론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는 이들의 책과 논문들과 그들의 강의들을 정말 치열하게 탐독했고 듣고 읽고 쓰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가짜 섬화를 부수는 외로운 싸움을 해왔어요 그들의 주장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주장 속에서 과연 개혁주의의 성화론 중 어떤 것이 허구이며 어떤 것이 깨져나가야 할 것인지를 배우기 위함이었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에 이 성화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지금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나타나는가 그걸 배우기 위함이었어요 그걸 공부하면서 저는 그들의 오류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기독교를 좀 더 풍성한 시각으로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허구이며 어떤 것이 깨져나가야 할 것인지가 명료해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깨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이 쌓은 성화를 부수는 작업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사를 도려내는 듯한 아픔으로 감지가 된다는 것을 저는 익히 잘 알아요 그러나 그게 깨져나간다는 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건 반드시 아파도 깨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동안 내가 했던 그 일들이 정말 저의 의사키였군요 라고 고백하는 걸 저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성공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니요 이제 내 삶 속에 위선으로 껍데기로 덕지덕지 쌓아놓은 게 깨졌으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열심을 부리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열심히 하자는 것입니다 진짜 열심을 부리자는 거예요 내 위상과 내 가치와 우리 교회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기 위한 쇼 연극 이런 거 말고 진짜 예수 글쓰의 심장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열심을 부리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고민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왜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는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친히 가르치실 것입니다 왜 목사가 이렇게 살라고 하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라고 하면 저렇게 살려고 하세요 목사가 지옥 가자고 그러면 갈 겁니까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사들아 설교자들아 말씀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는 거기에 그 영역까지 침범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건 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냥 목사는 성경에 있는 예수만 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삶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일대일로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놀란 건 그러한 가운데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삶을 단속하고 성도다운 삶을 견지하며 선한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더라는 거였어요 목사가 그냥 맘대로 사세요 라고 매 설교 때마다 걸림돌을 던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여동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민을 던져버리지 않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열심과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대한 권해를 놓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목사가 이렇게 사십시오 혹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됩니다 라는 적용의 부분에서 그 어떤 걸림돌을 던질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끌려가는 이들의 삶에는 조금도 요동이 없더라는 것이었어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예자를 죽여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서 격발되는 우리는 진짜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심 있는 삶을 허락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세요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어차피 티끌인 분녀덩어린 인간에게 무슨 인권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정말 사람들을 볼 때 쓰레기로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셨단 말입니다 원론적으로 인간들은 하나님 옆에서 쓰레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쓰레기로 판정하고 니들은 아무렇게 막 살아도 돼 이럴 수는 없다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지금 25년째 한국에 있는 42명의 고아들 먹여 살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해 활동비로 주는 건 전부 거기다 한 푼도 안 쓰고 다 보냅니다 책이 한 권씩 나올 때마다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나눠주느라고 600만 원씩 빚을 집니다 제가 은혜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제가 안 해도 누가 하겠죠?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걸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그게 옳아요? 그런데 가짜들은 마음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완료하신다니까요 하면 그래 이제 망고 땡이구나 이리로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차피 구별이에요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별시키는 구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말씀도 공부했고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도 해봤고 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연극이었고 허구였고 쇼였구나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이 서문하기 위해 7주년인데 7년째 되는 그 시점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의로 쌓이는 가짜 열심인지 어떤 것이 허구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냥 막 살려고 해봤더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도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격발시키는 열심 그 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뛰자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교만으로 자기의 의로 자랑으로 쌓이지 않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격발된 선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단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능력을 부으시고 새 생명을 부으시고 그 새 생명이 가려는 길을 막고 있는 옛사람을 아버지께서 조금씩 벗겨가고 계신데 우린 그걸 고난으로 감지하면서 하나님 그 일 좀 제발 그만두어 달라고 악다구니를 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제 어떤 열심이 진짜 열심이며 어떤 것이 가짜인지 이제 우리 제대로 알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짜 열심 그 열심 속에서 죄가 주는 상심과 아픔과 고통 그런 것들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해 끌려가는 이의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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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